목포의 구경 중 1경, 2경, 3경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세요. 단, 목포의 눈물을 떠올리며 한 분은 눈물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아, 정훈이가 눈물이잖아요. 연기자인데요, 그래도. 자, 목포 구미 중 3가지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다른 멤버들을 위해 1분 먹방 영상을 찍어서 공유해주세요. 아, 맛있고 먹방. 먹방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구미 중에 3개를 우리가 골라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비용은 제작진 비용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제일 비싼 걸로. 그래. 1경이 유달산, 2경이 목포대교 1몰? 1몰까지는 안 찍어야 합니다. 목포대교? 갑바위가 3경이래, 형. 그렇지. 갑바위가 3경이래. 한 번 찍으면 되겠네. 여기서 하나 찍고 가고. 그러면 저거는 막 아! 이러고 있고 나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사진을 다자다자 찍고. 여권에 왔으니까. 우세요, 우세요. 우세요. 그럼 눈물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정훈이 형이 울면서 셀카를 들어줘. 눈물이 되나? 아니, 이게 돼? 이, 이 집중 안 되려도 눈물 흘리는 최고의 내용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정훈이 형 눈물 흘리는 연기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집중 안 돼. 하지만 집중 안 돼. 여러분, 정훈이 형 눈물 흘리는 연기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집중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형, 이 수치의 새로움을 생각하고 울어, 빨리.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고 있나? 내 인생.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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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누굴 놔? 오줌마, 하지 마. 아, 오줌마, 오줌마. 형, 멘트 하지 말라고. 지금 시끄러워 죽겠어, 아이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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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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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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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형, 갑파이 두 개 다 나와야 돼. 오, 오, 오케이. 삼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